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여담 여담,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총선이 앞으로 6일 그리고 사전투표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이 시점에 오후에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만희 논설위원,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손을 내면 사흘째 드디어 화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남이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어제 오후에 의사협회 비대위에서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이 지금 의협 비대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박단 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만남을 위해서죠. 잘되길 기대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고요. 이 만남은 사실 의협 비대위에서 두 사람 간의 만남을 이전에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결실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만약에 만남이 성사가 되면 전공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이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사실 내부에서는 총선 앞두고 만나자고 하는 것인데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입장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총선을 계기로라도 만나야 해결에 실마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맞섰던 것 같습니다. 박단 위원장이 오늘 만남이 성사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총선 전에 한 번쯤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 실마를 위한 해결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거 만남은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다만 전공의들의 기존 입장, 즉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라는 요구는 여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전공의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전공의들이 어떻게 응할지 하는 부분은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주장,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송영훈 대변인, 일단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하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만남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요. 첫 술밥에 배부르라는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단 대화가 시작된 것 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대화의 물고가 본격적으로 트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대화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정협의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그 협의체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그것으로써 또 의미 있는 성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계기로 해서 또 많은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께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원만한 대화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많이 불식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화의 물고가 터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다. 일단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고요. 오늘의 만남이 만남이 목표로 끝나면 안 되겠다. 오늘의 만남은 결국 지금 이 의정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께서 이 갈등 상황을 빨리 끝내고 지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오늘은 정말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께서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으실 거다, 특히 2천 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터라 오늘 그런 부분들보다는 왜 전공의들이 이 현장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